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를 춤을 추기 위해 태워갔어. 진짜... 너무 특별해. 이혼하셔야 돼요. 어? 10쯤이에요. 10시예요. 9시 20분. 9시? 20분. 응. 헤어메이크업하고 인터뷰도 하고. 목은 좀 어때? 어디야? 추운 못 줄 것 같아. 추운 못 줄 것 같아. 이거 어제 병원 갔다가 초방 받았어요. 얘랑. 얘랑. 아침 저녁은 한 명씩. 잘 때... 잘 때 약간 아파서..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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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줄 잤어요. 약간 이쪽으로 보고 싶은데. 이렇게 들어서. 완전 로봇팅. 이렇게 일어나죠. 이렇게. 로봇팅 하면서. 일어나야지. 이렇게.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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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어. 아유. 제 몸이 닮아가지고. 우리 옷을 비슷하게 보면 샀어요. 언니. 꼬부랐어요. 쪼금. 아 진짜요? 거짓말. 거짓말. 거짓말이죠? 나 그렇게 깊은 점에 든 거 아닌데 계속 전학계 다녔는데. 자, 나 치매 갈 시간이에요. 헨리. 주인사야 돼. 아, 못쓰겠어. 남대 할 일 없네.